이 선수는 귀여운 곰돌이 푸를 떠오르게 합니다. 곰돌이 푸는 아주 멋진 맨마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첫째 명대사,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은 매일 있어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원이는 푸처럼 행복이 매일 있는 것을 아는 선수입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상원이는 무한 긍정의 친구라고. 항상 웃고 어떤 일이 생겨도 웃음과 본인만의 독특한 여유로 상황을 만나갑니다. 어른인 나도, 우리 반 친구들도 매일의 행복을 초청하는 무한 긍정의 자세로 살아가는 상원이를 닮고 싶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둘째 명대사, 강은 알고 있어.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리라는 것을. 상원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영어 단어 한 개 외우는데 20분 이상 걸리는 정말 거북이같이 느린 학습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1학년 때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단어를 외웠고 이번 컨텐 작품에서도 작가로서 두 개의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한 프로젝트는 좋아하는 인물을 영어로 발표하는 과정을 찍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단어조차도 힘들어하던 상원이가 영어로 된 긴 문장과 스토리를 외우며 발표를 준비합니다.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도 발음이 훌륭했고 부드럽게 영어로 발표하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발표를 하면 자신이 왜 이렇게 서투른지 그리고 못했던 부분은 왜 그리 많았는지 한탄하며 자책하기 쉽건만 상원이는 영어는 아직도 잘 몰라도 아버지 닮아서 발음은 아주 좋다고 환하게 웃습니다. 자신이 못하는 부분이 아닌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며 스스로 용기를 주는 모습에서 서두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영화의 큰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놀고 있을 상원이가 그려지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명제사 노력한다고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성공했던 사람은 모두 노력을 했다는 걸 알아도 상원이는 자동차에 미쳐있습니다. 자동차를 너무 사랑하여 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미 그 지식이 전문가 수준에 이릅니다. 흔히 얘기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고 상원이는 성공할 것입니다. 미래는 진정한 전문가들의 세상입니다. 성공자들의 노력 유전자보다 더 멋진 즐기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원이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상원이를 통해 미래형 자동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그것을 위해 상원이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도 자동차와 함께할 즐거운 미래를 위해 오늘도 웃으며 힘든 공부도 열심히 무한 공정으로 익혀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송이 머리를 좋아하고 손재주 뛰어나며 검도도 잘하고 각종 IT에 관련된 상식이 많아서 늘 친구들의 화작거리를 풍성히 제공하는 상원이는 과거도 아닌 현재도 아닌 미래형 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기심이 넘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자신만의 즐거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상원이가 참 보기 좋습니다. 부모님과 누나에게도 언제나 척하고 순정적이며 예드의 친구들에게 밝은 기후를 전하는 상원 선수를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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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